연습 연습! 연습 연습! 한 발짝! 스텟! 지금부터 봐. 오! 오! 되겠다! 지금 들어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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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! 오! 되겠다! 되겠다! 됐다! 아! 됐다! 됐다! 아! 되겠다! 왜 그러지? 왜 그랬지? 정원 형, 이대로 하면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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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계세요! 지금 한 명씩은 딱 넘어져! 야! 너! 형! 너! 어? 조종석이를 그렇게 존경한다면서? 어? 조종석이를 그렇게 존경한다면서? 어? 노... 노 모델이 조종석이! 노 모델이 조종석이야!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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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야! 내가 다 읽었어! 정원 형한테! 정원 형한테 다 읽었어! 야! 어? 카메라 좀 꺼주세요! 화면 좀 꺼주세요! 윤선호 여기다 얼굴 씬 좀 넣어줘요! 이 자식이! 이 자식이! 이 자식이! 어! 이 자식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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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 말이야! 저도 1박이 할까만까 고민했다며! 아! 무슨 소리야! 아! 진짜? 아니야! 그게 아니라! 정원 형은 뭐야 그러면? 같이 작품을 한 사람 중에 근데 1박이 이렇게 1박이의 작품이 아니다! 이거 뭔데 그럼! 야골람이다 이거! 이게 동걸이야! 작품 중이잖아! 작품이 끝나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정원 형이 되겠죠! 뭐 이게 끝났단 말이야? 끝났단 말이야! 아유! 저녁한 생각을 하고 있어! 여기 웬만한 드라마 스테보다 더 많아 우리가! 나 고객힘에서 제일 존경하는 형이야 이 형은! 난 래퍼 중에 제일 존경해! 난 남편 중에서도 제일 존경하는 형! 들어! 너 우리 편 아니야? 랩래임 MC B2! 어! 싫은 거야 싫은 거야! 아 여기 이렇구나! 골밑 싫은 거야 그냥! 이제부터는 거지! 연습해 연습! 강한 소리 정확히 봐주세요! 오케이 오케이! 자! 하나! 둘! 셋! 오! 와! 셋! 오! 와! 형! 감 이렇게 해서 빨리 하셨어! 오케이! 오케이! 연습이지! 저게! 나는 왜 안 좋아해!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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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근데 우리 선우 형 얘기 좀 더 하다가 하자! 아니야! 야! 너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이래? 형! 너 우리 편이야! 정우 형 좋아해! 아니야 좋아해! 정우 형 완전 존경해! 그리고 이거 형! 형! 성공하실 거예요! 이 게임 무조건 성공한다! 형 휘말리면 안 돼! 휘말리면 안 돼! 일단 도전하고 얘기하자! 휘말리면 안 돼! 휘말리면 안 돼! 휘말리면 안 돼! 지금 감이 딱 올라왔는데! 오케이! 지금 감이야 형! 자! 바로 도덕실이야! 오! 하나! 둘! 셋! 셋! 형 사랑해요! 셋! 형 사랑해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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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사랑해요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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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존경하지마! 계속 존경하지마! 계속 존경하지 말라고! 이게 다.. 이게 다 선우 형 때문이야! 손! 둘개! 나bot! 나君이 어디 때문에 안 되꼬지? 내씨가! 나ocube가 어디 때문이야! 자, 존경하는 선배님! 선방했다고 그래도 하나 잡았으니까, 그렇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